네, 안녕하세요. 랩패카우팅입니다. 원래 저희가 아스날 유니폼, 새해 2020, 2021 유니폼의 리뷰를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리고자 했는데 조금 사정이 생겨서요. 사정이 생겨서 라이브를 못하게 되고 오늘 제가 혼자서, 우리 후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고 혼자서 오늘 단독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후님이 아스날 팬이어서 팬? 팬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근에는 팬심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팬의 역할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심지어 경기도 보지 않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과연 건너스가 맞냐?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게 구너구너구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영어 발음상으로는 건너스죠. 왜 구너구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건너스가 맞는지 제가 리버풀 관련된 영상 말씀드릴 때 왜 국내 팬들이 더 코비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별로 제 자신의 코비라고 얘기를 안 한다. 코비라고 그렇듯이 이 후님도 꽤 오랫동안 2000, 23년부터 하여튼 아스날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때부터도 본인이 뭐 건너스다 뭐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뭐 아스날 좋아한다. 늘 아스날 경기 보고 한 동안은. 지금은 그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국내는 사실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폼이 온 아지나스에서 새로 나오는 아지나스로 최근에 변경된 두 번째 유니폼이죠. 두 번째죠 아마. 두 번째 같은데 아스날로 돌아오고 나서 아지나스로 돌아오고 나서 아스날 워낙 좋아하니까 훈님이 예전에 바이렐민원도 되게 좋아하고 아스날 두 팀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유니폼도 가득 사곤을 했었어요. 사기도 하고 했는데 되게 뭐 사실 좋아하는 하죠. 그리고 훈님이 아스날을 좋아하는 시기에 그 나이 돌의 친구들 30대 정도 30대 지금 훈님이 이제 벌써 이제 30후반으로 가고 있으니까 꽤 나이가 많은데 그 나이 때의 친구들 그러니까 2002년, 4년, 5년, 6년이 아스날 전승기로 한참 이끌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이제 20대를 맞이한 사람들 15년, 16년 뭐 이렇게 해서 그때쯤에 아스날 팬들이 꽤 많았죠. 맨유 팬들도 많았지만 베컴이라든지 이런 스타들이 얼마나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맨유 팬도 많았고 아스날 팬도 많았고 반면에 이제 첼시나 이런 팬들은 조금 뒤늦게 형성이 되죠. 2005년 아브라모비치랑 무린요가 오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첼시가 인기구단이라고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인기구단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시점 차이가 약간씩 있고 리버풀도 사실은 EPL 초기부터 중반까지도 합의권에 가는 팀은 아니어서 상위권에 늘 있는 팀이긴 하지만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리버풀 팬들처럼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었어요. 맨유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스날이 또 많았고 이제 우승을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2000년대는 추억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리버풀은 2006년인가요? 그때 이제 아디다스로 리버그에서 한 10여 년 만에 아디다스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내 팬들에게 이 래플리카 자체로 굉장히 어필을 하면서 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몇 년 동안. 그러다가 팬이 다소 꺾이기 시작했던 게 워리어, 뉴발란스 계열사죠. 뉴발란스 계열사로 있는 워리어, 하키 브랜드, 워리어가 리버풀과 계약을 하면서 레플리카뿐만 아니라 팀에 대한 이제 그것들이 약간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러드가 은퇴 이후에 약간의 팀의 인기의 공백이 있다가 살라만의 하는 마누라랑 피르미누라랑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성적이 좋아지고 또 챔수승하면서 최면에 또 리어프리카가 급상승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스날은 웽거로부터 2006년 에미레이트가 넘어간 게 2006년 에미레이트 스타듐 그전에는 이제 1913년부터 아마 2006년까지 93년 동안 하이버리 스타듐이라는 걸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 하이버리 스타듐을 제가 방문했던 게 처음 방문한 게 언제였죠? 90년대 말이에요. 98년 아니면 2005 사이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하이버리 구장은 어쨌든 경기장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동네 하복판에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탠드가 실제로 보니까 수직 벽처럼 쭉 올라와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구조들에 대해서 축구전용 구장은 아담하죠. 피치 사이즈가 옛날에는 95m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실제 피치 사이즈. 그래서 아스날은 경기장 자체가 지금도 분데스의 경기장을 최근에 보게 되면 피치 사이즈가 원래 피파의 권장상으로 되어 있는 규격은 105에 65인가요? 65, 68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작았죠. 길이가. 길이가 작은 구장들이 EPL이 꽤 많았는데 골은 전형적인 경기장이고 그래서 축구가 좀 아기자기하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구장보다는 약 10m 이상 경기장 폭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아기자기한 축구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에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또 바이렌민엠 올림픽 스타듐 미넨 유니폼 리뷰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거기도 피치 사이즈가 약간 예전에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장들은 기본적으로 400m 트럭이 설계 400m의 둘레 트랙 1번 코스의 400m 트랙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400m 트럭 안쪽에 축구장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축구장을 넣다가 보면 400m 안쪽에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아니면 터치라인과 그 다음에 트랙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를 유지시키냐에 따라서 경기장의 폭이 결정이 되고 그 폭이 결정될 것과 동시에 400m 트랙 안쪽으로 투원반 투창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3000m 장애물인가요? 그런 경기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 시설들이 그거 일단 트랙 안쪽에 다 들어가서 그거를 트랙 안쪽에다 그걸 다 집어넣고 나면 그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축구장의 면적이 나오는데 그 면적들이 되게 보면 길이가 약간 길게 느껴지거나 폭은 상대적으로 약간 좁아 보이는 경기장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구장들마다 우리가 알기로는 피파 규격은 105에 65다 그러면 모든 구장들이 그렇게 다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피치 사이즈들은 대부분 달랐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최근에 경기장들을 새로 치을 때는 그 경기장에서 국제 경기 그러니까 UEFA나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거기서 권장하는 규격에 따라서 다 재설계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피치 사이즈들이 대부분 규격화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장들의 피치 사이즈는 다 달랐어요. 지금도 아마 다른 곳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스날 하이버리 경기장을 그렇게 쓰다가 2006년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으로 명명이 되고 에미레이트는 아마 15년 계약이라서 올해 하여튼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그 경기장 네임에 사용권이 연장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디나스는 지금 플라이 에미레이트가 계속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플라이 에미레이트가 기업 이미지 새신작업 때문에 사용된 로고를 플라이 에미레이트 플라이 베터라고 바꿨죠. 바꿔서 지금 이렇게 새 유니폼들이 2022, 2021부터 사용이 되는데 뭐 이거 지금 저희가 아스날 유니폼 보여드리는 거는 뉴스로 말하는 특종입니다. 특종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초로 공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이 아스날 유니폼은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그 소매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니크한 건데 사실 그 아약스 유니폼 제가 좋아하는 유니폼 중에 아약스는 이 흰색 부분에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빨갛게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이시밀라 인터밀라 뭐 이런 팀도 줄무늬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팀들 나름대로 어떤 유니크함이 있는데 아스날이라고 하면 역시 EPL팀으로서는 이렇게 소매 부분이 흰색으로 바디 패널 쪽은 빨갛고 그 다음에 소매가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디자인은 이 컬러가 아닌 예를 들면 웨스트햄이나 아니면 아스톤 빌라라든지 이런 팀들도 이런 비슷한 유니폼들을 꽤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아스날의 이 빨갛고 흰색 유니폼은 사실 굉장히 유니크하죠. 유니크한데 이 유니폼이 이 디자인으로 관계된 유래가 있습니다. 재미난 에피소드가 그게 국내 레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2007년 2008년에 나왔던 아스날 어웨이서드가 국내 팬들에게 꽤 인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1992년 2년과 4년 시즌의 마지막으로 아스날이 아지다스 유니폼을 입다가 94년부터 나이키 후원을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푸마로 변경되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한 20여 년 이상 나이키랑 계약이 지속이 됐었죠. 그 94년이 말씀드렸듯이 1994 월드컵을 미국에서 개최하고 나이키가 본격적으로 축구 마케팅이 뛰어들던 시기인데 그 92년에서 94년에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유니폼이 바로 이 아스날 유니폼입니다. 이 아스날 유니폼이고 지금 JVC로 오고 있지만 당시에는 일본 전자회사들이 거의 스폰서를 휩쓸릴 때죠.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JVC 파나소닉 소니 이런 회사들 히닭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많은 토요타 밸런시아 같은 팀들도 했었었고 하여간 일본 기업들이 전세계를 휩쓸 시대였기 때문에 이 92, 94 시즌을 끝으로 나이티로 넘어갔는데 아디다스가 제가 전문화된 상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키먼트 라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아디다스에서 과거에 트래프웨일 로고에서 삼선으로 되어 있는 이 로고로 바뀌면서 가운데 이키먼트라는 로고가 들어가죠. 이게 리버풀 100주년 유니폼도 이키먼트 버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디다스 이키먼트를 시작을 할 때 나이키는 알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갔고 94년이 조금 더 늦게 시작했죠. 알파 프로젝트가 94년에 나이키가 아스날 유니폼의 후원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폼이 나오는데 물론 이 디자인은 이 소매 디자인은 기본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국내 팬들에게는 사실은 지금 아디다스나 아니면 그 앞에 후원을 했던 푸마보다는 나이키 시절의 유니폼들이 그러니까 나이키가 후원하는 팀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나이키가 후원하면서 유니폼이 괜찮게 나왔던 유일한 팀이라고 하면 이 아스날 하나밖에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카 유니폼도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나이키가 후원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포카 유니폼이 괜찮았었고 맨유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암울하다 할까요? 디자인 자체가 여러 가지를 아무리 봐도 그렇게 뛰어서 제품 자체가 멋있다 하는 디자인은 나이키가 후원하는 기간 동안에 뭐 한 홈으로 보면 두세 번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아스날은 계속 인기가 있었습니다. 94년에 나오면서 JVC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림캐스트 거기에 이제 끝판왕은 바로 이 하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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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가 완전한 지금도 전세계에서 이 제품은 난리인데 물론 이건 레플리카는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어센틱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코드7 보이시나요? 7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코드7 선수 지급용 유니폼인데 이 레드 커런트 칼라라고 부르는 이 하이버리 저지가 아스날 유니폼이 끝판왕이었고 어쨌든 저희가 매년 판매를 해보면 그 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유니폼인 박재성이 맨유로 들어가는 해에 한국에서는 맨유 유니폼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200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예를 들면 브랜드 측에서는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푸마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여러 개 있다고 할 때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유니폼 하면 역시 레알마드리드랑 맨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맨유보다는 2002년 이후에 한 10여 년간 계속하게 많이 판매됐던 게 레알마드리드와 그 다음에 아스날 하고 리버풀이었어요 리버풀은 약간 특이한데 리버풀은 사실은 레알마드리드라든지 맨유 유니폼 같은 경우는 제품이 런칭이 되면 런칭과 동시에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서 출시되자마자 굉장히 큰 리버풀 팬들은 이상하게도 재경험상으로 봤으면 워리어나 이렇게 갈 때도 워리어의 뉴발란스로 갈 때도 1년 내내 꾸준하게 팔리는 스터디셀러가 리버풀이었어요 대신에 아스날과 레알은 딱 출시되면 조기에 확 팔려나가는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되는 유니폼이었어요 그게 두 팀의 차였고 맨유는 사실은 AIG 로고가 들어가고 하면서 국내 팬들이 약간 외면을 하기 시작했고 박지성이 경기에 못 나오는 2019 시즌 이 정도 되면서부터는 거의 사실 팬들이 찾지 않는 유니폼 물론 지금은 이제 맨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유니폼을 지금도 옛날 유니폼 찾으시죠 특히 보다폰 시즌 유니폼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다폰 시즌이 스폰서로가 예쁘기도 하지만 박지성이 활약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2002년에서부터 레플리카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지금 한 30대 정도 중반 이상 중반 정도 되신 분 20대 후반에서 그런 분들은 맨유 유니폼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크시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레플리카를 최근에 구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거에 운동복 겸 그 다음에 팬심을 나타낸 옷 이런 거여서 지금은 사실은 일정한 정도는 거의 패션 아이템처럼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저희가 해보면 입고 즐기는 것보다는 이제 수집을 해놓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레플리카 자체를 수집을 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뭐 특히 보면 클래식 풋볼 셔츠 같은 데 보면 최근에 페이스북에 왜 각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레플리카 컬렉터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기 수집품들을 쭉 전시해놓고 찍어서 이렇게 올려서 클래식 풋볼 셔츠에서 그런 사진을 올림으로써 그 레플리카를 수집하는 문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레플리카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입고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그렇게 2002년도에는 정말 입고 패션 문화처럼 막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축구를 너무 또 좋아하고 레플리카를 좋아하다 보면 편안하게 입고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으로는 달라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수집이 본인들이 시작이 됐다고 하면 실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착을 하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시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편하게 소비시키는 데는 국내 레플리카 편도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에 나가더라도 한여름에도 요즘에는 정말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으니까 과거 2002년부터 한 8년 그 사이까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가도 어디 가더라도 레플리카 입은 사람들은 뭐 나가면 한두 군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면 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못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레플리카를 사는 사람이 없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하면 레플리카의 시장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장의 그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레플리카 굉장히 대중화되는 곳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일상복천을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아스날 유니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디자인상의 전통도 그대로 갖고 물론 뭐 리버풀이나 메뉴도 빨간색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엄격한 전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스날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날이라는 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포가 그려져 있잖아요 대포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아스날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런던의 울리치라는 지역에 있는 그 변기창 그러니까 무기를만 생산을 하거나 하는 그 곳에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팀이 1986년인가요? 그때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팀이 만들어졌고 초창기에는 이름도 이게 뭐 울리치 뭐 아스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아스날 AFC로 정해졌고 팀 이름이 그 정해진 이후에 이제 유니폼이 여러 가지 컬러가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드 컬러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 팀 컬러가 정해지는 시점이 이제 그 뭐죠? 노팅홈 포레스트 노팅홈 포레스트일 거예요 노팅홈 포레스트 가 이제 그 두 선수들이 아스날에 합류를 하는데 노팅홈 포레스트 유니폼이 레드 컬러거든요 레드 컬러인데 노팅홈 포레스트 선수들과 기존에 있는 아스날 선수들이 팀을 합치면서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그냥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두 팀이 합류를 하면서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유니폼을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노팅홈 포레스트 지금도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색과 그 다음에 아스날 빨간색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과 그게 이제 아마 189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시점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소매가 흰색이 된 거는 1925년 제가 알게 되면 1925년이고 그 아스날의 아까 2007년 8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유니폼이 어웨이 유니폼 이름이 별명이 허벅 체프만 유니폼인데 1925년부터 아스날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허벅 체프만이 연습 중에 어느 선수가 흰색 티셔츠에 우리가 현재 말하는 조끼 그 당시에 연구식으로 얘기하면 탱크탑이라고 불리는 옷이 흰색 옷 위에다가 탱크탑이라는 소매가 없는 옷을 받쳐 입었었어요 받쳐 입어서 흰색 티셔츠 위에 빨간색을 겹치게 되면서 허벅 체프만이 저렇게 하면서 저 컬러로 우리가 유니폼을 입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빨간색의 흰색 소매를 갖고 있는 이 아스날 유니폼 입니다 그게 1925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물론 1960년대 중반 가면 이 흰색 라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으로 유니폼을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몇 번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때 이후로 25년 이후로는 기본 아스날 유니폼의 디자인 원칙은 빨간색 버디파넬에 이렇게 흰색 소매가 가는 거 그게 기본 디자인의 컨셉이어서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아스날은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흰색 쇼트를 사용하고 홈 쇼트로 사용을 하지만 이 아스날은 전통적으로 에버튼이다 리버풀이다 맨유다 이런 팀들이 소위 첸지 쇼트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원래 홈 경기장에서는 맨유 같으면 빨간색 상의에 흰색 쇼트 그 다음에 까만색 양말 리버풀은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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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에버튼은 파랑 하향 파랑 이렇고 첼시는 파랑 파랑 흰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말이 흰색으로 근데 유일하게도 그런데 홈에서는 그게 지켜지지만 어웨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대가 예를 들면 리버풀 같은 상대방이 에버튼이라 그러면 에버튼이 만약에 홈에서 파랑 흰색 쇼트 그걸 입으니까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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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되지만 만약에 상대방 유니폼의 쇼트가 빨간색이면 홈 유니폼을 상의를 착용하더라도 쇼트의 색깔을 바꿔서 입죠 겹치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흔히 체인지 쇼트라고 그러는데 아스날 팀은 전통적으로 체인지 쇼트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홈 경기를 치르는 아니면 원전 경기를 하면서 홈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쇼트는 늘 흰색이 기본이고 삭스 색깔은 빨간색이 기본이죠 빨간색이 기본인데 흰색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동안에는 남색 양말을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남색 양말을 사용한 적 있었는데 잠깐 사용을 했다가 그게 한동안 배기가 됐다가 1980년대 시즌으로는 82년에서 4년 정도 그 사이에 엄브로가 아스날을 후원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고 엄브로가 후원하는 기간 동안에 남색 양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흰색 양말 아니면 빨간색 양말로 계속해서 팀이 지금 오고 있고 그러나 쇼트는 늘 흰색을 착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쭉 왔고 하이버리 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이버리 시즌이 2005년 6년 시즌이었죠 하이버리 유니폼이 이 유니폼이 사용이 된 게 1900 2005년 2005년 6년 시즌에 나이키에서 하이버리 시즌을 하이버리 그러니까 90 몇 년이죠 그 당시에 93년간 경기장에 사용이 되다가 옮기면서 팀을 옮기게 되죠 팀을 엘리트 스타디움으로 옮기게 되고 2006년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유니폼이 이 하이버리 유니폼인데 이 하이버리 유니폼의 컬러를 보통 하이버리 컬러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제품에 아스날에서 런칭을 할 땐 레드커런트 칼레라고 불렀죠 레드커런트 칼라는 까치반나무 우리나라는 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나무의 열매 컬러가 레드커런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까치반나무의 컬러인데 실제로 까치반나무의 컬러가 이렇게 짙은 자주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쨌거나 그 컬러를 기초로 해서 이 제품이 만들어진 거고 선수용 유니폼에는 뒤에 하이버리 시즌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상으로 EPL도 킷 레귤레이션 있었기 때문에 킷 레귤레이션 상에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유니폼이 허용되는 게 그 당시는 스폰서 로고 그 다음에 팀 엠블렘 그 다음에 메인 스폰서 로고 그 외에 나머지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선수용 유니폼인데 제가 아마 이게 선수용 유니폼만 하더라도 지금 반팔 두 개 긴팔 한 개 인가요? 긴팔 한 개 반팔 두 개 하죠 한 세 벌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하이버리 유니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선수용 유니폼을 이렇게 갖고 있느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집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여서 이걸 구입을 했고 여기에 또 박스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버리 유니폼을 기념한 양장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만 런칭 가격만 해도 200파운드 정도 됐나요? 하여튼 250파운드 정도 됐나? 굉장히 고가의 그 박스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끊이기가 좀 힘들어서 아니는데 지금도 이 많은 아스날 팬들이 좋아하는 유니폼이 이 하이버리 유니폼이죠 이 선수용 유니폼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왕 뭐 아스날까 사이드 쪽 패널이 옆구리 쪽은 뭐 그러니까 레플리카와 메인 바디 패널은 소재가 차이가 없는데 그게 여기 보시면 완전하게 이렇게 메시가 다 되어 있고 유니폼의 소매 끝은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이 본딩 안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재단 안쪽도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메시 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이음새 부분들도 여기도 전부 다 본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스폰서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이 하이버리 시즌이 나이키 유니폼의 거의 완전 끝판왕이죠 아스날 유니폼의 끝판왕인데 올 시즌에 나온 아스날 유니폼 폼은 우선 우선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날의 디자인 원칙은 그대로 잘 지켜져 있고 거기에 화살표처럼 무늬가 되어 있는 거 이게 올 어웨이잖아요? 노란색 거기에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FAQ 부승 당시에 79년인가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패턴 비슷하게 지금 만들었는데 물론 디자인 컨셉 자체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화살표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역동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에는 전통적인 아스날 최근에 아스날 슬리브 그걸 하고 있는 비즈 로완다로가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똑같이 프리미어리그 벤츠가 부착될 수 있는 부분이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저희가 뮌헨 때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회색 쪽으로 보이시는 화면 오른손에 보이는 게 힛드라이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2021 어센틱 저지다 이렇게 레플리카에는 아마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역동적이어서 좋고요 그 다음 소재도 힛드라이의 특징이 나올 수 있는 메쉬 구조 더블 니트의 메쉬 구조가 굉장히 가볍고 얇습니다 가멘트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디다스가 최근에 몇 년간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통풍성이 뛰어나지 않을까 다른 배출 능력이 그렇게 보이는 굉장히 이렇게 비즈 프리스 비샵하고 이렇게 메쉬 조직을 이렇게만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스포츠 의류로서는 최상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정도로 더블 니트 메쉬 구조는 뛰어나요 저희가 봤을 때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부분을 이렇게 만져봐도 더블 니트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몸에 밀착이 되는 실루엣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이키가 주는 고급감하고는 아디다스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어떤 기능적인 것들이 추구가 되고 그 기능성의 추구에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제품이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삼셀라인은 역시 프린팅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디다스 로그와 아스날 엠블렘 그 다음에 아디다스 엠블렘들도 다 PVC 처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니폼을 완전히 까서 뒤집어 보면 목 뒤쪽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 힛드라이의 원산지는 캄보디아 그 다음에 사이즈 로그 이 제품은 국내에서 출시 예정인 제품이 아니라 유럽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이즈라든지 이런 표기법이 약간 우리나라 국내에서 나오는 거랑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뭐 유니폼 사이드 쪽에 절개선이 있지만 아까 그 하이브리조드에서 보듯이 그런 뭐죠 그 심리스로 되어 있는 본딩 처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그 플랫심에 가까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만져보면 지금 약간 플랫심처럼 이 바느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니폼을 실제로 경기용으로 만들 때는 어떤 형태의 바느질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음새 부분들이 굉장히 매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후님하고 이 제품 리뷰하면서 국대 최근에 나온 어센틱 유니폼 한국 대표팀 어센틱 유니폼 베이퍼 저지를 리뷰를 같이 하면서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었었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원티어에 대한 열망 때문에 베이퍼가 원티어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제품의 품질의 수준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약간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것까지 저희가 다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대해놓고 얘기하기 약간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그냥 가긴 했지만 아마도 저희가 다른 팀에 어센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한 번은 국대 제품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설명을 나중에는 한번 드릴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되게 레플리카 같은 거 올해 수집을 하시거나 보신 분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비록 작은 장치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안티 카운터핏 그러니까 위조 방지를 하는 작은 장치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유니폼에 아니면 프린팅 쪽에 그 유블라이트를 비추게 되면 그 유블라이트빛에 반응을 하는 특수 잉크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유블라이트 하에서만 그러니까 울트라 바이올렛이죠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자외선 하에서만 인식이 되는 특수 장치들이 유니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프린팅에 들어가서 위조 방지 장치를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는 최근에 이 태그 태그 안쪽 여기 이렇게 태그들이 달려있잖아요 제품들을 보면 그래서 태그 안쪽에 QR코드 QR코드를 집어넣어서 제품의 위조 방지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QR코드가 들어가 있는 데 있었는데 이 어센틱 제품에서는 지금 아디나스가 나중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어센틱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20-20 사이에 보면 여기에 가는 줄이 하나 보이시죠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잘 안 보이시나 여기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비추를 비추면 약간 반짝이듯이 하죠 여기 바로 여기 이 부분 인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아디다스로우가 아래쪽에 여기 아디다스로우가 아래쪽에 이런 선을 말하는데 여기에 홀로그램 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진품 가품을 구부를 할 때 어센틱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홀로그램 실 위에 아마 진품 연품을 구부를 해주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조품을 만드시는 분들도 뭐 이런 것까지도 만들 수도 있기는 해요 뭐 중국 사람들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Authentic Licen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홀로그램 양치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뭐죠 우리나라에서 프린팅 같은 것도 되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옛날 유니폼들 구입하시는 분이 많으면서 옛날 유니폼들을 지금 구입하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이브리드 유니폼에도 저희한테 옛날 짜툭 막히니까 하이브리드 골드가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EPL 프린팅을 못 구하니까 가짜를 많이 갖고 와서 이 유니폼에 해달라고 마킹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킹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제품 자체가 워낙 수직 가치가 높은 제품이어서 여기에 짜툭 마킹을 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품을 사실 구하기 힘들죠 정품을 지금 못 구하니까 이제 생산이 안 된 제품이면서 못 구하니까 짜툭이라도 해서 꾸민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는데 프린팅도 사실은 예전에 EPL 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됐던 제품도 실제로 거기에 사용되는 소재가 렉스트라라는 소재였는데 그 렉스트라 소재도 크리스 K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렉스트라 사와 특허 계약으로 패션스를 맡고 유럽 지역 전역에서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소재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크리스 K밖에 없었었고 나중에 스포티네드로 맡겼지만 그 이후에 렉스트라와 라이센스 계약이 끝이 나고 만들었던 제품이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 그것 때부터 프린팅 카피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센스칠리아 라고 명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센스칠리아 는 사실은 엑스트라를 흉내내는 제품이 초기에 출시됐던 프린팅들은 되게 구멍이 막 뚫려있을 정도로 질이 안 났거든요 프린팅 작업을 해도 에러가 나고 그게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서 간혹 EPL 프린팅은 원래 프린팅의 에러가 거의 안 나긴 하지만 그 당시에 만들었던 센스칠리아 에픈들의 초기 품질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프린팅을 받고 나서 반품을 하고 할 적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안 좋았을 거예요 하이브리에서 만들었을 때만 2005년 할 때만 해도 프린팅 커팅이 잘못돼서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해소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최근에 EPL을 프린팅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영국의 에브리데인 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인 경우에도 유니폼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트 카운트 핏 장치 그러니까 복제 방지 장치를 홀로그램 씰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집어 글자까지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색틱 라이센서드라는 작은 글씨를 홀로그램 밑에 새겨놓고 있고 한데 프린팅 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에브리데인슨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만든 EPL 프린팅은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라든지 이런 팀 제품들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여기에는 지금 RFID 방식 그러니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라는 쉽게 말하면 전자태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최근에 부정선거 이런 걸로 QR코드 같은 문제들이 많았는데 QR코드가 아닌 그러니까 QR코드 같은 거는 광센서를 통해서 빛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의 간단한 만원짜리 배지에는 RFID 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빛이 아닌 전자파를 쏘으면 그 전자파가 여기에 닿으면서 여기에 있는 리더기가 있습니다 QR코드 리더기처럼 거기에 반사가 되면서 특정 로고가 회사 브랜드 로고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되고 이게 리더기 앱이거든요 리더기에 비해서 이 회사에서 만드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 회사의 리더기를 제가 지금 켜놓은 건데요 이 켜놓은 여기 리더기 여기 밑에 하단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이 제품에 대고 빛을 조사를 하면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아까 동그란 스위치를 눌러서 조사를 하면 회사의 로고가 뜨면서 동시에 특정 그걸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펠 그 사이트로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전자태그 방식인데요 이 전자태그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자기들이 구입한 프린팅 예를 들면 저희처럼 레프가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 구입한 제품이 정품이냐 아니냐 이것뿐만 아니라 네임넘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 이름 아니면 번호에도 이 RFID에 전자태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앱을 까신 다음에 스마트 리더기로 읽히면 그 에브리데인스 로고가 뜨는 게 다 정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 여러가지 제품을 이제 확신이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워낙 지금 사실은 뭐 이런 건 레플리카 시장이 활성화되고 커지면 아무래도 이런 산업에 짜퉁 시장이 늘 있기 때문에 특히 짜퉁 시장을 주도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인데 이베이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제품을 만든다 실제로 제품을 아마존 이베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아이템 로케이션이 차이나가 아니라 USA라든지 이래야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주문을 할 때 구입을 할 때 아이템 로케이션을 다 미국으로 표시를 해놓고 실제 미국에서 제품을 보내죠 근데 그 제품 상당수가 짜퉁이죠 짜퉁이어서 근데 중국에서 그거를 어떻게 세관 통관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원단만 해서 보낸다 미국에서 나머지 가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짜퉁 제품을 보내는 것인지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의류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한 걸로 알고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품들이 미국에서 발송이 돼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보면 가짜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각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안티 카운트핏을 하는 장치들을 유니폼 곳곳에 숨겨놓게 했었었는데 과거에 아니면 프린팅에다가 하거나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예전에 잉글랜드 유니폼은 라벨 있는 쪽에 유빌라이트를 조사를 하면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위조 장치와 똑같은 거죠 위조 방지 장치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이 아스날 유니폼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밑에 이 태그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은 어쨌든 간에 아스날 전통적인 빨간 디자인의 흰색 라인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새로 바뀐 플라이 베테로우가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어센틱은 어센틱 자체의 무게감이나 착용감이 극도로 좋다는 것 부드럽고 과거에 아디제로 이전에 한 두 시즌 정도 레알 만드리드의 15, 16, 16, 17 이 정도만 하더라고요 거칠거칠 했었어요 어센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착용감에서는 개선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스날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경기선에 정하죠 그러니까 뭘 정하냐면 반팔을 입을 것이냐 긴팔을 입을 것이냐를 주장이 라커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물어서 날씨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손으로 반팔을 입으면 반팔 긴팔 입자면 긴팔 거기에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어떤 선수도 반팔을 입자고 긴팔을 입어도 안 되고 아스날은 되게 재밌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룰도 지켜지고 있는 팀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쇼트도 홈 상의를 반드시 입는 경우에는 체인지 쇼트가 허용이 안 돼서 항상 흰색 쇼트를 입어야 되는 팀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 유니폼을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아지다스가 이 나이키의 최대 히트자인 하이버리의 레드커런트 컬러를 기초로 한 유니폼을 내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앞 시즌 그러니까 푸마가 마지막 할 때 푸마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레드커런트 컬러를 가지고 유니폼은 아니지만 트레이닝 킷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버리에 대한 향수를 아스날 팬들로 모터플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의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연장이 계속될지 요즘 워낙 시장도 변동이 크니까 당장 올해는 드디어 리버풀이 처음으로 나이키로 가는 해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또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지다스가 언젠가는 이 레드커런트 컬러에 준하는 제품을 한번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이 Authentic 유니폼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아마도 아스날 팬들의 꽤 많은 떠났던 아스날 팬들의 레플리카 구입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디자인이고 실제 색깔도 밝은 진홍에 가까운 탈피를 해서 보이는 포인트의 짙은 화살표 같은 것들이 색상을 좀 더 진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전에 이런 컬러들과 비교를 하면 훨씬 짙은 컬러이기 때문에 입으실 때 그냥 빨간색보다는 훨씬 더 입기 편한 빨간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버풀 같은 경우를 봐더라도 레드 컬러가 완전한 레드가 아니라 약간 자줏빛 흑색 벽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짙은 컬러로 들어가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짙은 빨간색으로 작년 재작년 시즌으로 이끌으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었는데 아스날도 약간은 그런 컬러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빨간 것보다는 훨씬 더 입기가 편한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 유니폼은 어센틱 제품이지만 저희가 이전에 이미 유벤투스나 그다음에 미넨 통해서 어센틱 제품의 주요 특징들은 이미 잘 보여줬는 것 같고 아직까지 레플리카는 저희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전세계 특종이죠 기자라고 하면 단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요 유로판이기 때문에 여기 한글이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유니폼도 아마 이것도 국내도 곧 나오긴 하겠죠 그러나 공식 런칭은 아마도 빨라야 6월 말 아니면 7월이 되거나 7월 초나 왜냐하면 시즌이 아직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스날 유니폼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의 간단한 역사들 그 다음에 아스날 유니폼이 보여주는 특징들 그 다음에 새 어센틱 유니폼이 갖고 있는 안티 카운트 핏 장치 그걸 저희가 지난 때는 그렇게 자세히 못 봤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선명히 잘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상에서 그래서 그 장치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 다음에 EPL 프린팅에 RFID 전자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정품인 경우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하이버리 저지 아스날 나이키 아스날 유니폼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이 어떤 거였나 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아스날의 이제 마지막 92시즌 다시 아지다스로 넘어왔지만 아지다스 나이키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즌 유니폼 아 과거에 지금 이제 엠블레임이 대포 하나가 들어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치 아스날으로 출범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포에 포신이라고 하죠 그 포신이 이제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3개가 들어가 있다가 로우가 몇 번의 변경을 거치면서 이런 식의 전형적인 대포로가 들어갔고 이 대포 로우가 이제는 이렇게 아주 심플한 크레스트로 변경이 되는데 과거에 여기에 보면 라틴어로 아스날 팀에 모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유일 레버 워글론에서 YW죠 YNWA가 모터로 로우로 이런 옷에 들어가지만 과거에 아스날인 경우에는 여기 라틴어로 되어 있는 빅토리아 빅토리아 콘코르디아 크레스티트라고 되어 있죠 크레스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라틴어에요 라틴어로 에버톤도 라틴어로 팀 모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잉글랜드의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라틴어로 보통제 책같은 것도 제목도 러셀이었나요 화이트어야 된가요 프린키피아 매스메티카라는 수학의 원리와 같은 유명한 책들도 제목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로 배워받고 있는데 아스날 유니폼에도 빅토리아 콘코르디아 크레스티트라고 되어 있는 이 로그가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빅토리 그로우 그로우 스루더 하모니 이런 식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통 하모니 조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런 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로그가 지금은 유니폼들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아쉽긴 한데 이런 로그 정도는 유니폼 뒷면이라든지 이런 데 미야 삼미야 이렇게 들어가듯이 빠이렐미난이나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또 뭐죠 바르셀로나도 들어가잖아요 크럽 이상의 크럽이라든지 뭐 그런 로그들이 들어가듯이 이 뒤쪽에 이런 쪽이나 아니면 소매라든지 이런 쪽에 이 로그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다시 그러면 이제 엠블렘은 비록 바뀌었지만 아니면 이 엠블렘 아래쪽으로 그런 로고를 집어넣어서 다시 원래 아스날의 팀플레이의 모토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런 정보들이 없던 시절 1900년대 90년대 뭐 그런데 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런 정보가 없을 당시에는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찾아보고 라틴 사전 같은 게 구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라틴 사전을 하고 있긴 한데 라틴 사전 같은 걸 구하기 쉽지 않지만 라틴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아 팀의 정신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조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팀 모토로 있는 팀의 다른 팀보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 팀보다는 훨씬 멋져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이 대개 개인적으로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모토들이 새 유니폼에도 조금 디자인상으로 반영이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소매라든지 이런 쪽 부분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목 뒤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모토에 가장 많은 축구를 했던 팀이 웽글 시대 팀이 아닌가 그리고 하이버리의 막바지 시즌과 에미레이트의 웽글 초반 시즌 뭐 2000년 10년 이전 그 정도의 아스날은 정말 이 모토에 맞는 멋진 축구를 하면서 전세계 아스날 엄청난 팬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아스날을 뭐 하다보니까 또 이제 여러가지 축구 아스날에 대한 뭐 그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예 어쨌건 그 혼자서 하긴 하여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마 이게 혼자서는 50분 인데도 아마 손님과 둘이서 했었으면 뭐 한 두시간 가까이 라이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납니다 아쉽긴 하지만 또 라이브로 저희가 한 기회가 있으면 같이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스날 자꾸 반복해서 약간 신상할 수도 있는데요 전세계 특종 예 2020-21 시즌 아스날 홈 어센틱 유니폼 힛라디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